최혜은, 양하은 닮은 빠르지 네트 맞고 나갑니다 양상은 이것까지 받아치면 최혜은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양하은 그렇다는 얘기는 후면에 러버가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네트가 걸렸습니다 서브 등점 3패 그냥 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 앞에 13승은 정말 짧은 기간에 지금 이뤄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정리하느라 최혜은은 넘어서야 되는데요 아 그러나 양한선 넓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축소해서 네 단조롭게 할 수 있습니다 야 양한선 9대1입니다 아 네 2대10 아 공격적인 네 좋습니다 자 탑스피드라기보다는 좀 푸쉬에 가까웠어요 자 포핸드도 네 때려낼 필요가 있습니다 양한은 내 티가 올립니다 게임 포인트 양한은 어 좋아요 자 최혜은 게임 끝나기 전에 나왔다는 게 네 최혜은에게는 고무적인 상황인데요 아 양한은 없습니다 2점 채까지 따라왔습니다 어 양한은의 바나나 그리고 본인의 서브 10대8 네 서브가 역시 이제 출발합니다 양한의 서브입니다 양한은 첫 포인트 양한은 아 여기서 걸리고 말았을 네 그러나 최혜은 선수 경쾌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양한은 선수가 0대3 끌려가는 최혜은 자 몰아붙입니다 최혜은 3대1 네 역시 서브로 풀어 4대1입니다 하나도 도망갑니다 빠른 백핸드를 정확하게 구설합니다 네 최혜은 다시 한번 시원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랠리에 몇 개 당했는데요 네 이번엔 받아냈어요 그만큼 또 준비를 하고 있죠 네 다시 양한은의 서브로 돌아왔습니다 버텨냈는데요 네 팀 선수 경기 나올 때 칭찬만 하는 것 같아요 아 네 좋은 어떤 공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어 앞으로도 좀 할 얘기도 기대되고요 네 어 좋습니다 스매스 씨 자 최혜은 다시 또 첫 번째 게임 후반에 뒷심이 필요합니다 야 그러나 살짝 꼬살아라 이 홈백 이 전환이 참 자연스럽지가 못해요 네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네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본인도 굉장히 어려울 텐데 이렇게 경기를 하면서 네 일단은 네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'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're in too deep and you and I we got history